건강하기 좋은 배우되기 성장 노력과 끈기 놀 땐 놀고 할 때 놀고 계속 놀자 뛰어볼 태양 날아다닐 태양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늘 힘내고 와 한글 영화 치료 잘 먹고 잘 살자 수를 줄이자 2018 무술리야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5회의 목표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? 공부 취업 저축 다이어트 너무 많지만 건강인 거 아시죠?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행복한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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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시게 서울 kend 한글자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